네, 날아가. 적당히 많은 손을 가는데 나야 돼. 나야 된다. 후우! 아니, 한 숟가락 줘야지. 이게 떠오르려면 오케이. 하하하하 세월은 펀쳐야 한 대. 도전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1 2 3 4 4 5 5 5 5 5 5 5 쟤는 휘핑이고 이거 생크림이랑 얘가 너무 무거워 아 이건 떠오르지 않아 이거 뭔 말인지 알지? 진짜 세게 쳐야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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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후 후 아니야 할 수 있어 10 5 4 10 10 10 10 10 12 12 12 야야야야야. 빨리! 김지윤씨 지금부터 소감은 어떠십니까? 씁쓸합니다.